OECD 경제성장률 1위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 마이너스 3.3 하면서 성장률 난리를 치던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가장 멘붕이 되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안에서만큼 대한민국 언론은 나라만 망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외신도 언론도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 용병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돼서 조만간 뉴욕타임즈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BBC는 들어와서 활동을 해가면서 한국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언론의 수입 시급해 보입니다 안 되면 우리라도 언론은 대체해야죠 그렇죠 지금 보면 아마 너무너무 세계에서는 놀라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역을 하면서 경제까지 재정 투입을 확실히 하고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여태까지 숲으로 돌아간 조중동이 때리기 한국 경제지들의 부동산으로 때리고 나라 망한다고 때리고 그래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OECD가 상향 조정한 건 처음에는 마이너스 1.2였다가 오히려 성장 목표치를 상향해 준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앞으로 경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OECD가 단순하게 경제 성장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재정 우리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펼치고 있는데 추경한다고 할 때 무슨 국가 뭐 고가니 뭐 거덜난다 이런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OECD에서는 적절하게 재정 제출을 잘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 펼쳤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적인 사례와 어떤 경제를 잘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위권입니다 10위권 밖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여기가 코로나19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엄청난 사망자가 났던 나라들입니다 마이너스 11%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위권 국가들이 아이슬란드, 체코, 포르투갈 같은 데들부터 사실은 터키까지가 4.8%에서 9.9%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거의 10% 때까지 빠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1위가 마이너스 0.8이고요 2위가 마이너스 4.8입니다 터키요? 지금까지 이런 도표는 본 적이 없고 이 탑에 대한민국이 올라가면 처음입니다 터키랑도 한 4%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독보적으로 1% 이하되는데 마이너스 0.8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셔야 될 일입니다 도표를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선 처음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2위와 거의 4% 차이라고 다른 거는 선인데 우리는 점으로 보이네요 이만큼 압도적으로 1위 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처음이고요 미국이 지금 현재 화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나라들 만만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OECD 평균이 7.5니까 미국도 그 사망자에 비하면 16년 문자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보다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벗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안 좋았는데도 이게 11%대를 넘어가서 지금 추정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완전 무슨 11%대네요 유럽은 천족씩 되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돈을 몇 가지 이유로든 계속 쏟아붓습니다 모두 천조, 모두 천조, 모두 천조 이렇게 몇 천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부어도 모래알 빠져나가는 게 때문에 우리는 딱 붙잡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고 있고 저는 국민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동네가 달라집니다 상점들이 10개 중에 서너 개가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데는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은 지역화폐 집어넣으면서 어디든 가보다 보면 동네에서 다음 지역화폐 보급하는 거 언제 나와요? 긴급재난금 언제 나와요? 재난보조금이 나와야 그걸로 살아날 거다 했는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제대로 처방한 정책 이게 현명한 경제팀이 있었기 때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잘해서 그런 거죠 gotcha gotcha 감사합니다.